제가 어렸을 때는 미드의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건 맥가이버가 프라임 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일요일 저녁 시간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인 인기가 더 놀랍게 느껴지는데요. 맥가이버, 정격 Z작전, 에어울프, A특공대부터 X파일까지 이어지는 저의 세대보다 더 빠른 시점에서 인기를 끌었던 미드 중에서는 6밀리언 달러맨, 600만불의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600만불의 사나이인 이유는 사고를 당하고 몸을 개조하는 데 든 비용이 600만 달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돈으로 71억원인 600만 달러는 올해 김하성 선수의 연봉에 해당되는데요. 당시 600만 달러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마이크 트라웃의 평균 연봉인 3,500만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트라웃은 1년에 한 번씩 사이보그 개조 비용을 받고 있는 겁니다. 600만불의 사나이는 동력원이 아이언맨처럼 원자로였는데요. 주요 능력 중 하나는 20배 줌이 가능한 뛰어난 시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인 소머즈는 엄청난 청력을 자랑했습니다. 제가 오늘 빌드업을 이렇게 시작한 이유는 시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온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제가 딱 하나 내세울 수 있는 건 지금도 양쪽 모두 1.2, 1.2를 유지하고 있는 시력인데요. 그러나 저는 그와 동시에 형편없는 동체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저주받은 운동신경의 주요 원인은 동체시력이 아닐까 합니다. 물체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동체시력은 모든 스포츠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동체시력이 가장 중요한 스포츠는 상대 주먹을 피해야 하는 복싱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역시 동체시력의 최고봉은 시속 150km의 속도로 익스텐션을 제외한 16.5m의 거리를 0.38초 안에 날아오는 공을 그것도 궤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때려내야 하는 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대전 때 해군의 자원 입대한 테드 윌리엄스는 시력과 관련해 정밀검사를 받습니다. 그 결과 10만 명 중에 6명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10만 명 중 6명이면 0.006%에 해당됩니다. 현역 시절 윌리엄스에 대해서는 날아오는 공에 적혀있는 커미셔너의 사인까지 볼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을 정도였는데요. 윌리엄스의 성구함과 타격 능력이라면 동체시력도 최고 수준이었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교정시력이 0.9로 시력은 아주 뛰어나지 않은 스즈키 이치로도 틀림없이 동체시력은 최고 수준일 겁니다. 동체시력 훈련에 신경을 쓴 선수는 사실상 왼쪽 눈 하나로 타격을 한 에드가 마르티네스였는데요. 마르티네스는 나머지 한쪽 눈을 지키기 위해 시즌 중에는 절대로 TV 시청을 하지 않았으며 150마일 그러니까 시속 240km로 날아오는 테니스공의 색깔을 구별하고 빠르게 뒤집히는 카드의 내용을 알아내는 시력강화 훈련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에드가의 테니스공 훈련은 이후 많은 타자들이 따라하는데요. 카를로스 벨트라는 매치와 계약하면서 훈련 머신을 요구 조건으로 걸었고 추신수도 같은 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타고나는 것만큼 좋은 건 없겠죠. 최고의 동체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받은 현역 타자가 있습니다. 바로 무키베츠입니다. 베츠는 1992년 테네시즈 내쉬빌에서 태어납니다. 오빠인 테리 슘퍼트가 14년을 뛴 메이저리그 선수였던 베츠의 어머니는 외삼촌처럼 메이저리거가 되라는 의미에서 아들에게 약자로 MLB가 되는 마커스 린 베츠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역대 메이저리그 선수 중 무키라는 퍼스트 네임으로 등록된 선수는 2명인데요. 그 중 1명인 무키 윌슨은 1986년 월드시리즈 6차전에서 보스턴 일루수 빌 버크너가 알까기 실책을 한 타구를 날린 뉴욕 매치의 중견수였습니다. 윌슨은 아기 때 밀크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해 무키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키 배치의 무키는 무키 윌슨이 아닌 농구선수 무키 블레이락의 이름을 땄다는 게 베츠 어머니의 설명입니다. 한때 케빈 유킬리스가 나오면 유 라고 응원했던 보스턴 팬들은 무키 배치에 대해서도 무라는 응원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다저스 팬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리틀 야구팀의 코치였던 어머니 그리고 외삼촌의 꼼꼼한 지도를 받으며 성장한 배치의 문제는 모든 종목을 다 잘했다는 건데요. 볼링 선수 출신인 어머니를 따라 볼링을 시작한 배치는 테네시주의 고교 챔피언이었습니다. 2017년 볼링 월드 시리즈에 참가해 퍼펙트 게임을 하기도 했던 배치는 2번 10번 스플릿 처리보다 벌렌더를 상대하는 게 훨씬 어렵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착화 신장 175cm의 키에도 불구하고 덩크가 가능했던 배치는 농구에서도 컨퍼런스 올해의 선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촌 중에 nfl 수비수인 조지 윌슨이 있는 배치는 고교 내내 워터보이 이른바 주전자 당번이었음에도 미식축구 훈련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데이브 동브로스키 사장은 처음 본 배치에게 헤이 와이드 리시버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배치의 운동 능력이라면 와이드 리시버도 잘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보스턴의 테네시 지역 스카우트였던 데니 와킨스는 어느 날 고교 농구 경기를 지켜보다 흥미로운 장면을 발견합니다. 오버톤 고등학교의 한 작은 선수가 포인트 가드로서 뛰어난 활약은 물론 강력한 리더십으로 팀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와킨스는 보스턴 구단에 야구에서는 무명이었던 배치의 존재를 보고했고 보스턴은 12라운드에서 지명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배치를 5라운드에서 뽑기로 준비하고 있는 팀이 있었는데요. 바로 샌드에고 파드리스였습니다. 보스턴 구단은 배치에게 테스트를 제안합니다. 당시 테오 앱스타인 단장의 보스턴은 2010년부터 소속 마이너리그 선수들을 상대로 투구에 대한 반응 속도를 측정하기 시작했고 이를 2011년 드래프트에 적용하기로 하는데요. 배치가 그 대상자가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배치의 투구 인식 능력이 최고 수준임을 확인하게 된 거였습니다. 이에 보스턴은 12라운드가 아니라 5라운드에서 배치를 지명하는데요. 보스턴이 172순위에서 지명함으로써 배치를 놓치게 된 팀은 5라운드 173순위에서 지명하려고 했던 샌드에고였습니다. 저는 이 지명에 대해서 음모론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시 샌드에고의 단장과 스카우팅 디렉터가 보스턴 시절 앱스타인과 삼총사로 불렸던 제드 호이어와 제이슨 맥로드였기 때문입니다. 2012년 호이어와 맥로드가 앱스타인을 따라 컵스로 가게 됐던 점을 고려하면 어떤 식으로든 정보가 샀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 10월 컵스에서 뭉친 앱스타인과 호이어는 석다로 나경민과 앤드류 캐시너를 주고 앤서니 리조를 데려옵니다. 에드리안 곤잘레스 트레이드 때 샌드에고로 보냈던 리조는 앱스타인이 계속 그리워하던 선수였습니다. 만약 샌드에고가 배치를 뽑고 리조를 트레이드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트레이터너도 트레이드하지 않았다면 샌드에고의 역사는 많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배치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공부도 대단히 잘했기 때문에 테네시 대학, 맨더빌트 대학, 미시시피 스테이트, 엘라베마 대학의 장학금 제안을 받은 배치는 테네시 대학에 진학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보스턴에게 아니면 말라는 식으로 75만 달러를 요구하는데요. 이는 슬롯머니보다 60만 달러가 많은 돈으로 보스턴은 배치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보스턴은 8라운드에서 뽑은 샌케스 골슨이라는 선수에게 슬롯머니를 초과하는 돈을 줄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골슨이 미식축구를 하기 위해 대학 진학을 결정하면서 배치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생긴 거였습니다. 보스턴이 75만 달러를 줄 수 있다고 하자 배치 가족은 가족회의를 하는데요. 배치는 계약 마감 시한 30분을 남기고 보스턴 입단을 선택하게 됩니다. 배치의 마이너리그 시작은 좋지 않았는데요. 2012년 하위 싱그레이 71경기에서 홈런을 하나도 때려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배치에게 큰 변화가 일어난 건 2014년이었습니다. 2013년 7월 더스틴 페드로이아와 8년 1억 천만 달러 계약을 맺은 보스턴이 2루수였던 배치를 중견수로 전환한 거였습니다. 저는 뛰어난 동치시력을 가진 배치를 외화수로 전환시킨 건 최고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적어도 현역 선수 중에서는 타구 판단을 배치보다 잘하는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배치는 웨이트를 통해 증량을 하게 되고 철저한 식단 관리에 나섰는데요. 2014년 마이너리그에서 66경기 연속 출루 기록을 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동치시력은 안구를 감싸고 있는 6개의 근육이 얼마나 빠르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선수들은 홈플레이트 앞에서 10피트 그러니까 3미터 정도를 두고 순간적으로 공을 시야에서 잃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치시력이 뛰어난 선수들은 그 시점을 1.8미터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치의 뛰어난 동치시력은 그가 체격 대비 뛰어난 파워를 얻기 위해 히팅 포인트를 앞으로 크게 당기고도 뛰어난 컨택 능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동치시력 또한 나이를 머금에 따라 노화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올해가 29세 시즌인 배치에게는 운동 능력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것이냐와 함께 동치시력의 노화가 얼마나 더디게 일어나느냐도 롱런에는 광건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3할 4푼 6리를 기록하고 타격왕이 됐지만 지난해 타율이 2할 6푼 사리로 떨어진 배치는 뛰어난 동치시력을 가지고 타격왕에 도전하는 타자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상 베이스볼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